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쏟아지게 되면 사람이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춰야 또 정리된 그런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사안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경쾌하게 또 올바르게 어떤 사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참 운명적으로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고 원래 과학을 한 사람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은 사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논평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경제 사회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런 선거부정 문제를 의도적으로 깔아뭉길 수가 없는 거죠. 깔아뭉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추적해왔는데 어제에 이어서 부정선거 총정리 두 번째 시간 그러면 누가 주도했는가 누가 이 문제를 주도했는가 주범이 누군가 그 부분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 선거부정의 주동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공병호 tv를 비교적 좀 자주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건전한 양식을 가지신 분들은 그거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누구가 선거부정의 주동자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제 공병호 신문 공데일리에서 특집 부정선거 총정리 두 번째 누가 주범인가 누가 주도했는가 부재가 완전 범죄는 본래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선거 사기의 경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전산 조작으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나 득표수를 조작하든 간에 후보가 받는 득표수 조작 없이 선거 사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기 때문에 범죄에 가능한 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대법관들처럼 그냥 봐주는 게 없습니다. 숫자는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비해란 짓을 서슴지 않는 인간과 달리 그냥 쿨하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공데일리 신문에 올렸습니다. 누가 주도했는가 원래 이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선거 사기를 주도했는가 이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려면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부정선거를 수사를 해가지고 모 씨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얼마만큼 득표수를 도독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선거 부정은 성력으로 여기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추론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거물들을 모아가지고 원인이 뭐고 원인이 이러니까 결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추론을 사람이 생각하는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고 죽음은 누구고 정범은 누구고 부역자는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7번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이하고 크게 망측한 일들이 공직선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먼고 하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항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직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정체불명의 공짜표를 듬뿍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어김없이 공짜표를 받는 겁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회계 망측한 것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거구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40개 투표수에서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친민주노총 후보들이 공짜표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단 한 곳도 국민의힘 후보나 미래통합당 후보나 자유한국당 후보가 공짜표를 얻는 사례는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부터 4월 5일 보궐선거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공짜표를 수천표 수만표를 가지는데 국민의힘은 한 표도 얻고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파 교육감선거는 한 표도 공짜표를 못 구하는 겁니다. 선거구마다 수백 수천 수만 표를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은 그렇게 공짜표를 얻느냐 그거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짜표를 얻는다. 선거할 때마다 좌파 교육감 후보가 공짜표를 얻는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정선거의 주역이자 휘범이자 주인공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거나 민주노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거하면 어떻습니까 정당마다 선대본부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선거대책본부가 그게 본부장도 있고 부본부장도 있고 감투들을 다 쓰지 않습니까 알려진 것은 4.15 총선 당시에는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냈던 양정철 씨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부부위원장을 지냈던 전략기획본부장인 이근영 씨 두 사람이 4.15 총선에 승리를 이끄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 언론들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도 자랑했고 이근영 씨는 4.15 총선이 끝나고 그 다음 날 4월 16일 아침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정값을 공개했고 그 보정값대로 놀랍게도 전국에서 다 딱 맞아떨어졌다. 보정값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 보정값이라는 용어보다도 조작값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표를 얼마만큼 더해 주느냐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도 선대본부에서 선거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선거기획을 선거기획을 하고 그 선거기획대로 선관위의 누군가 협조를 했겠죠 선관위의 아주 은밀한 곳에서 누군가 협조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대본부가 기획한 선거결과를 만들어내는 조작값을 투표지 분류기나 이런 데 투입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범은 누구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사전투표 백정백성 민주당 후보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 결과물입니다 이게 일부인데 남양주시 남양주시 갑 놀랍지 않습니까 남양주시 의뢰는 49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49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남양주시 갑에는 조응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는데 46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46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 이긴 거죠 사전투표에서 김포시 갑에는 50대0 광명실에는 48대0 안산 상록거리는 35대0인 겁니다 단 한 것도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승리한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야 모든 투표소에서 득표소를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선거마다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확정적 사실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선관위가 부역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대법관들도 덮고 국힘당도 침묵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도 침묵하고 그래서 언론들 침묵에 다 깔아뭉개서 없는 일로 확정적 사실을 마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깔아뭉개고 지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밝혀질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솔직히 표현하게 되면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거죠 이렇게 선거를 다 훔친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작은 것까지 다 훔치지 않습니까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 지역구 자리가 100석인데 그 100석 가운데 아마 96석을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다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선거를 조작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도지사선거 광역시장선거 시장군수구청선거를 다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지방권력을 다 장악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지방권력 다 장악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끼리 해먹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뭡니까 좌파 장기집권을 통해서 체제를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있는 표를 가지고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다 표를 약탈당해도 지금 국힘당은 이 문제를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바보천치도 그런 바보천치도 없는 거죠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답답하고 참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게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기초위원선거도 조작했을 거고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선거 다 조작하고 도지사선거 다 조작하고 광역시장선거 다 조작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2020년도에 4.15 종수를 해서 왕창무 조작을 해가지고 다 조작한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 국회의원에서 국회에서 폼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도 너무 썩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별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미뤄보게 되면 팥 심은 데 판나고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거대한 악을 덮고 침묵한 대가를 최체 손손 비용을 치룰 겁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클지는 저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자 오늘은 부정선거 총정리 두 번째 시간 누가 주도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부터 광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책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은 신학과 이름 역사학의 일과를 갖고 있는 김동주 박사가 26년간의 이름 연구의 총집 대선 결과를 우리나라 사람이 쓴 이렇게 통사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통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사 통사를 국사도 통사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동안 폴 존슨 같은 모든 타임스와 같은 그런 외국 사람들이 쓴 서구 작가들이 쓴 그런 세계사 책을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는 크리스찬들도 일독하시고 그 다음에 참 현실에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대를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강하게 추천하고 싶은 자신있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작가의 입장에서도 정말 대작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